연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연출 안녕하세요 모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멘의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조와 모르랑도로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연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저희 오늘 멤버 아임이가 저희 활동을 다쳐서 오늘 무대를 춤을 추지 못하는 저희 활동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임님 괜찮아요? 아 괜찮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대를 같이 멤버들과 괜찮은 그날까지 저희 아임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도 저희가 앞서 보여줄 무대는 저희 최근 활동 목뱀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지금 무대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무대도 남아있으니까 하늘춤 산바닥 저희 재미있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저희 짬뽕왕이랑 어마어마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여기 일본 팬분들도 많으시니까 저희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지? 무슨 소식이에요? 네 뭐지? Trevor 이쁘군 에어이 딱 근데 그 정말로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 한 곡만을 앞뒤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아쉬워요. 너무 쉬워요. 저희 몽골인들이 이렇게 하늘춤춤 한바닥에 나올 준비가 되어서 너무 너무 재밌는 무대였고 쫓겹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한 곡 무슨 곡 나왔죠? 팡팡! 마지막 곡인만큼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뽕뽕을 마지막으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뽕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